바른 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가 창당 발기인 대배를 열고 신당 창당에 닻을 올렸습니다. 국민의당의 분당이 가시화되면서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의 정치지형도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.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입니다.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가 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우며 결별을 공식화했습니다. 신당 명칭은 민주평화당으로 창당 발기인은 모두 2,400여 명입니다. 박지원, 장병환, 천정배 등 9명의 광추전남 지역구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. 권로갑 상임고문 등 동교동계 원로들도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. 국민의당 분당이 초일기에 들어가면서 광추전남의 6.13 지방선거판도 흔들리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추진 중인 통합신당, 민주평화당 등 사실상 3당 체제로 재편됩니다. 일단 현재까지는 호남 지지율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민평당이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라는 점과 최근 여론조사에서 통합신당의 호남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 점 등은 변수입니다. 호남 자민이 생기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국회 토민되는 시도민들이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알 수가 없지 지금.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의깊게 보고 있죠. 광추전남 지방선거 구도가 3당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큰 가운데 치열한 호남 쟁탈전이 예상됩니다.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.